잘 있었나, 친구야? 응. 너는? 나는 잘 있다. 요즘 어떻게 지내노? 잘... 잘 지낸다. 상태가... 상태가, 그러지 마라. 미안하다.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갖고. 아이다. 아이다, 그런 말 하지 마라.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. 상태가, 우리 10분밖에 없다. 빨리 이야기하자. 그래, 그래, 그래 하자. 니 건강하지? 아이고, 봐라. 건강하다, 아이가? 아버지라. 아버지는 우째 지내시노? 아버지가 오니까 다 건강하시지? 그래. 니 만나러 온다고 아버지가 돈도 주시더라. 시내는 저번 달에 시집 갔다. 야, 섭섭하네. 야, 섭섭하네. 너희가 옛날에 시내 늦은다고 했는데 통화 시집 갚붙는가베. 우자증간에 축하한다. 상태가, 니는? 니 애인 있나? 아이다, 하지. 그럼 우째노, 인마.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? 니가? 니가 우째 소개시켜줄래? 섭섭하. 니가 그랬노? 심지 않습니다. 동차한테 미안해서 그랬노? 니 그래서 그런 거가? 말해봐라. 니 재판장에서 뭐 땜에 그랬노? 쪼팔리지. 뭐라고? 동주나 너나 둘 다 건달 아이가? 건달이 쪼팔리면 안달 거 아이가? 마! 두께! 감탈 두께! 감탈 두께! 진정아! 더 오께! 건강해라! 다행히! 내가 한 번 펴고! 더 오이에 걸까? 나는, 너무 고마워! 어받이게! 아이가! 아이가 ק폴고! 아이가요! 아이가ror이! 압말에! 거UN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